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역사소설 한편을 소개합니다. 월탄 박정화 작가님의 여인천하인데요. 범우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여인천하는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의 폭정이 이어지던 1506년 일어난 중종 반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종 반정은 훈구파의 박원정, 성의안, 유순정 등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의되어 강화도에 유배되고 성종의 차남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렇듯 여인천하는 반정공신들에 의해 추대된 중종부터 인종, 명종, 3대에 이르는 시대를 배경으로 중종의 8명의 후궁들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오른 명종에 뒤에서 20년간 권력을 지고 전국을 뒤흔든 문정왕우 등 사랑과 야망을 불태웠던 궁중한 여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사소설인데요. 사료를 충실하게 반영해 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통속적인 재미도 함께 담고 있어 정사를 다시 접하는 의미와 이야기로서의 재미 또한 탁월하기 때문에 역사소설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시대는 조선시대 중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시대인데요. 특히 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후궁들의 사랑과 음모 궁중암트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으면서도 20년간 정권을 잡았던 문정왕우의 정권 쟁탈가정이 치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월탄의 작가로서의 탁월한 재능과 풍부한 상상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중궁궐 속 여인들의 야망과 사랑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팔산녀 지도 저 유명한 연산군의 뒤를 이어 반정궁신들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등극한 지 10년에 벌써 팔산녀의 비빈을 지니고 있다. 중종은 연산의 이복 동생이었다. 어머니가 약사바를 받고 원통하게 돌아간 것을 상심한 나머지 연산은 왕위에 오른 뒤에 어머니의 원수를 모조리 갚았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남자와 여자인 것을 묻지 않고 모조리 갚았다.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안이 되게 되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제도에 대하여 반기를 높이 들었다. 모든 예법을 허위의 의상이라 하여 수백 년 뿌리 깊게 뻗어내려온 예절과 국법을 박차버리고 새로운 자기의 주관을 세웠다. 한 나라의 제왕으로서 수천 수백 년 이 땅에 뻗어내려온 나라의 제도와 국법과 예의를 두들겨 부수면서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뚜렷하게 세워본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연산은 이 일을 단행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왕비면서도 유악한 무리들에게 쫓겨나서 비명 행사를 한 뒤에 일개 평민의 무덤이 되어 외롭게 있는 것이 불쌍했다. 묘를 고쳐서 가면이 능이라 했다.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예법에 탈박 쓴 선비와 대신들을 단번에 조정에서 내쫓아버렸다. 그는 마침내 선비와 유림들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선비들은 수천 수백 년 내려오는 예와 법의 전통만을 받들었다. 그들은 받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조정에 벼슬을 하며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속박하고 구석을 주었다. 그는 반동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개성과 주관을 세울 길이 없게 되었다. 연산은 팔도에 채용사를 보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예쁘다는 미인은 모조리 뽑아들여 흥청 운평을 만들어 놓아 노래와 춤을 가르쳐 삼천궁녀를 이룩한 뒤에 이것을 반대하는 성균관 유생들을 쫓아버리고 성균관의 붓냄새를 풍기는 남치마 붉은 치마자락에 화사하게 웃는 미인들을 배치시켰다. 임금의 동산이 적다에서 백리를 주의로 하여 양주, 파주, 고향, 장단을 자기의 사사로운 동산으로 하여 금표 말뚝을 받고 이곳에 말을 달려 사냥을 했다. 오늘날보다 더 큰 서울이 그의 개인의 사냥터여 놀이터였다. 자아문 밖 세검정 앞 맑게 흐르는 장류수 계곡에는 삼천궁녀들을 나체로 목욕시켰고 왕십리 살고지다리 넓은 풀밭과 화양정 앞 푸른 천을 깔아놓은 듯한 오십리에 뻗친 잔디밭은 미인을 마상에 껴안고 1700필의 말을 달리던 터전이었다. 연산의 이러한 반동은 마침내 때를 노리고 있는 무사 박원종 일파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제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하로 잡혀가는 몸이 되어버렸다. 박원종 일파는 연산의 계모인 윤회에게 품한 뒤에 그의 아드님인 진성군을 받들어 대위에 오르게 하니 이분이 곧 중종이다. 중종은 박원종 일파 공신들에게 휩쓸려 왕위에 오른 뒤에 연산이 행하던 모든 정치를 다시 처없고 옛 전통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역시 그는 수백 궁녀 속에 더욱 두드러지게 기염을 보내는 팔선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중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는 다만 사랑하는 한 사람의 아내가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신씨라는 여자였다. 신씨는 똑똑하고 예쁘고 소명한 여자였다. 중종과 신씨 사이는 물과 고기의 존재였다. 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듯이 중종에게 있어서 신씨가 없으면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중종은 임금이 된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 신씨와 생이별을 하지 아니하면 안이 되게 되었다. 신씨의 아버지는 영의정 신수근이란 사람으로 쫓아낸 임금 연산군의 처남이오 쫓아낸 왕후 신비의 오라버니였다. 그러니 신수근은 연산군한테는 처남이 되고 연산의 이복동생인 중종한텐 장인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 박원정 일파는 연산을 쫓아내는 반정을 꾸밀 때 먼저 당시에 영의정이여 왕후의 오라버니인 신수근을 찾아 의향을 더듬기로 했다. 박원정은 신수근한테 장기두기를 청했다. 신수근은 쾌하게 허락하고 박원정과 장기를 두고 있었다. 박원정은 공연이 까닭없이 차를 몰아 궁을 때렸다. 신수근은 벌써 눈치를 차렸다. 안 되지. 장기에는 법이 있는데 까닭없이 임금인 궁을 칠 수가 있는가. 신수근은 점잖게 말을 한 뒤에 장기판을 쓸었다. 박원정은 마음속으로 신수근이 벌써 아닌구나. 감탄하고 얼른 일어나 신수근한테 절을 드렸다. 대감께서는 벌써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려. 내가 자네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온 나라는 지금 도탄에 들어 있습니다. 나도 영의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이. 신수근이 점잖게 대답한다. 아까 장기를 두듯 차로 궁을 때려서 지워버려야 하겠습니다. 그거야 차가 궁을 때릴 길이 터져 있다면 쳐도 좋지만 차가 궁을 때리러 갈 길이 없는데 무작정 궁을 때릴 수가 있는가. 길은 법일세.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법이 있는 것일세. 신하로 임금을 칠 수는 없는 법일세. 이것은 백대 뒤에 이신벌군이란 누명을 들을 뿐 아니라 역적의 이름을 면치 못하는 것일세. 신수근의 얼굴은 위험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썩구 고른 어지러운 정치 속에 우리들은 다 죽어야 합니까? 자네나 나는 왕상께 벼슬하고 있는 신하야. 신하로서는 못하는 거네. 군신의 인연이 없는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딴 사람이 할 것이야. 벼슬하지 않는 백성들이 할 일이지. 신수근의 엄숙한 얼굴에는 광채가 이는 듯했다. 지금 우리가 반정을 해서 추대해 모실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감의 사위이신 바로 진성대군 이십니다. 박원정은 비로소 속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신수근은 끄떡이 없었다. 사위가 아니라 아들을 추대한데도 나는 신하로서 그 임금을 지는 일에는 잔성할 수가 없네. 대의명분이 서지 않는 일을 어찌하나. 신수근의 태도는 의연히 씩씩했다. 박원정은 또다시 목소리를 떨어뜨렸다. 인정상 누이를 패위시키기가 어려우셔서 그러십니까. 그 대신 제 말대로 하시면 따님이 왕비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내는 공과 살을 왜 혼동하는가. 내 누이가 오늘날 왕우마마로 계시다 하여 반정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 딸이 혈안간 왕우가 된다 하여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칠 수 없다는 것뿐일세. 사내 자식이 대의명분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광명정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신수근은 어질게 눈을 들어 정면으로 박원정을 바라본다. 대감 나님이 더 중하십니까. 누이가 더 중하십니까. 박원정은 다시 한번 냇가렸다. 고의한 사람 소인 이로구나. 이 신벌군을 못하겠다는 것이 나의 세뭉치같이 굳은 결심인데 또다시 사사로운 누이와 딸을 쳐든단 말인가. 신수근은 점잖게 꾸짖었다. 그는 모든 일을 각오했다. 이미 대의에 죽을 것을 각오했으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태연이 박원정을 호령해 꾸짖는다. 이때였다. 박원정은 벼랑간 소매 속에서 철퇴를 꺼내들고 바람처럼 신수근한테로 달려들어 수근의 머리를 갈렸다. 박원정은 무사였다. 신수근의 힘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밖에는 벌써 반정군들이 철옹성같이 영의정 신수근의 집을 포위해버렸다. 신수근은 이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인 연상군의 충신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신씨 일무는 반정군에 의해서 도륙이 되어버렸다. 이 급한 비보는 몸을 피해 달아난 한 사람의 여비에 의하여 장차 중종이 될 진성대군의 집으로 나는 듯이 통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수근의 사위요 연산의 이복동생인 진성대군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비명행사한 부음을 받은 신씨도 꼼짝 달싹을 할 수 없었다. 나라가 뒤집혀 장차 하회가 어찌 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젊은 두뇌에는 눈물을 머금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때 도련 박원정은 일찌 군말을 거느리고 진성대군의 집으로 달려 갑옷 투구를 입고 문을 두드려 배옵기를 청했다. 진성대군은 무서워서 대문을 열 수가 없었다.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대문 밖에서는 박원정이 큰소리로 외친다. 지금 대비마마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왕위에 오르시게 하였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대비는 진성대군의 친어머니이다. 하인들은 박원정의 거래를 진성대군께 전했다. 진성대군은 이것을 필시 자기를 죽이려 들어오려는 도둑들의 개교라 생각했다. 도둑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자결해 죽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벽상에 걸린 환도를 빼내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 모양을 본 젊은 아내는 얼른 칼을 아샀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밖에 동정을 더 살핀 뒤에 처사를 하십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대문에 나가 동정을 보고 들어오리다. 신씨는 말을 마치자 재빨리 문간으로 나갔다. 신씨는 대문편으로 나가 문틈으로 밖에 동정을 살펴보니 박원정은 각주 투구를 입어 무장을 하고 마상에 높이 앉아 있으나 얼굴에는 전혀 살기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말탄 군사들은 전부 말머리를 지편으로 향해 있지 않고 말 엉덩이와 꼬리를 대문편으로 둔 채 큰길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진성대군의 집을 포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성대군을 호의하기 위해 군사를 배치한 것이 분명했다. 영리한 신씨였다. 얼른 이 뜻을 판단할 수 있었다. 신씨는 걸음을 빨리하여 안으로 들어와 남편을 대했다. 아무 다른 뜻이 없습니다. 얼른 문을 열게 하시고 박원정을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아무 일이 없을 것을 아시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을 해야 할 뜻이 있다면 군사가 수천명이니 벌써 대문을 부수고라도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문틈으로 바깥 동정을 살펴보니 박원정은 갑주 투구를 하여 무장을 했으나 눈에 살기가 없고 수천 군사들은 모두 말머리를 돌이켜 큰길을 향하고 섰으니 이것은 또 다른 무슨 변이 있을까 하여 나으리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두 말 할 것 없이 안심하시고 박원정을 빨리 만나십시오. 진성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아내 신씨가 내어주는 새옷을 황망히 갈아입고 대문을 열어 반정중신들을 맞이했다. 전 임금 연산이 포항 무도하여 천명이 전학계로 돌아갔습니다. 대비전하의 명을 받들어 전하를 대위에 오르시게 하오니 빨리 연에 오르시어 대골로 들어가사이다. 박원정은 반정중신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진성대군은 비로소 신씨를 거느리고 두채연에 올라 대걸로 들어간 뒤에 군령포에 익성간을 쓰고 용상에 올라 중종대왕이 된 것이었다. 중종은 이날부터 신씨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다. 작은 일 큰 일을 모두다 신씨와 의논해 처리했다. 임금 노릇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발 하나 떼어놓는 것 몸 하나 갖는 것이 모두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조심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중종이 어려서 궁중에서 자랐다 하나 임금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구중 궁궐 속에서는 오직 지척의 신비만이 믿음직스러운 존재였다. 중종은 한시라도 아내인 신비가 곁을 떠나면 허전해서 배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기막히도록 아프고 슬픈 검은 운명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했다. 중종이 새로이 왕의 자리에 나간지 겨우 7일밖에 아니 된 날 아침 일이었다. 반정공신의 제일 첫 손을 꼽는 대공신 박원종은 만조 백간을 거느리고 조회를 올린 뒤에 천천히 전상에 올라 아래였다. 중흥 공신 박원종은 만조 백간을 거느리고 돈수 백배하여 삼가 주상 전학계 아래오. 전학계 없소는 오늘 곧 신비를 폐위시켜 주시옵소서. 벼랑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임금은 자기의 길을 의심했다. 신하로 앉아서 국모를 폐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임금은 깜짝 놀랐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중전을 폐위시키란 말이오. 젊은 임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늙은 후랑이 같은 공신 앞에 극히 미약한 힘을 가진 젊은 임금 이었다. 그러하옵니다. 늙은 장수 박원종은 두려움 없이 양현이 대답한다. 무슨 죄로 말이오. 겨우 한마디 중정은 이렇게 물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역적의 딸이옵니다. 박원종의 눈은 부리부리 해진다. 이것은 곧 임금과 신하의 채통이 아니라 신하와 임금의 자리가 바뀐 셈이었다. 역적의 딸이라니. 역적 소리에 젊은 임금은 깜짝 놀란다. 소신들이 전하를 위하여 전왕을 폐의시키는 의료운 반정을 일으켰을 때 먼저 중전의 아버지 신수군을 찾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신수군은 연산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전하를 위하여 반정을 일으킬 수 없다 하여 어찌 하는 수 없어 신수군을 처치해버린 것이옵니다. 신수군은 전왕 연산한테는 충신이오나 전하한테는 역적이옵니다. 황송하오나 지금 신수군의 딸이 대거란에 전하를 모시고 있습니다. 소신들은 반정을 반대한 그의 딸로 전하의 정비이신 국모로 삼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신비가 그대로 왕위의 자리에 계신다면 공신들은 두렵고 위태함을 느낄 것입니다. 공신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대의를 밝혀 신비를 내치소서 젊은 임금 중종은 아득 현기를 느낀다. 익선관을 쓴 이마에는 진땀이 흘렀다. 어려서부터 정이 든 아내였다. 얼굴도 굽지만 심덕이 묻어냈다. 정이 폭 든 아내를 어떻게 참아 내쫓을 수가 있는가. 지금 자기는 아무리 임금이 되었다 하나 외롭기 한량 없다. 앞으로 자기의 신상은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아내는 곱고 신덕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가 맑고 판단력이 빨랐다. 엊그제 반정 난리가 일어날 때만 해도 벼랑강 군사들이 자기 집을 포위한 일이 있었다. 자기는 연상군의 아우였다. 난리가 일어나니 화가 목전에 당도한 듯 했다. 반정군의 발길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자결을 하는 것이 낫다 생각했다. 이때 아내는 침착하게 칼을 뺐고 대문간으로 나가 군사들의 행동을 살피지 않았던가. 극기야 군사들이 말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두고 섰는 것을 보자 아내가 재빠르게 기미를 판단하여 오늘 자기가 죽지 않고 대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어진 아내를 어떻게 참아 버릴 수가 있는가. 젊은 젊은 중정의 마음은 쥐어짜지는 듯 했다. 공연이 임금이 되었구나 하고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무어라고 말대답을 해야 할 텐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말이 얼른 나오지 않는다. 머리 고리 지디겨지는 듯 아프다. 등에서는 오슬오슬 오한기가 돌았다. 세상 전하에 어디 이런 놈의 임금의 발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내가 임금이 아니라 반정공신 이라는 저것들이 임금 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임금이 기로서니 어떻게 남의 한해를 내쫓아라 마라 하는 권한까지 가질 수가 있는가. 젊은 임금은 밝은 자존심이 일어난다. 눈을 똑바로 떠서 보려 했다. 호랑이 같은 반정공신 박원종은 소리 없는 위압을 눈으로 주면서 대답을 재촉하며 버티고 섰다. 임금의 기운이 툭 떨어진다. 참으로 이것은 평민의 발자만도 못하구나. 젊은 임금은 박원정의 타는 듯한 눈을 피하여 고개를 숙였다. 전하 어서 분부를 내리게 대답해 주시오. 박원정이 핍박해 재촉한다. 공신 박원정의 목소리는 왕방울을 흔드는 듯 했다. 넓고 넓은 전각이 우렁우렁 울렸다. 임금이 앉은 용상 아래로는 음산한 기운이 휩쓸어 일어난다. 어려서부터 고생한 아내를 어떻게 참아 버릴 수가 있소? 중종은 모기소리만한 호소로 애원한다. 공신 박원정의 눈은 껌뻑 껌뻑 불길을 뿜어 불량하게 굴려진다. 전화의 정리는 소신들도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신비를 정비로는 모실 수 없습니다. 국가는 전화의 사사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소신들의 국가도 됩니다. 전화께서 소신들의 말씀을 안이 들이신다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퉁방울 같은 원정의 목소리에 대망전 대들보가 우렁우렁 운다. 이것은 아래는 말씀이 아니라 위협이요 공갈이요 협박이였다. 젊은 임금은 약간 꾀가 움직였다. 내쫓지는 말고 후궁에 빈을 만들면 어떠하겠소? 이미 나로서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있는 내 안에요. 칠거지약이 없는 바에야 내쫓을 수는 없으니 정비해서 내려서 빈으로 봉하게 해주오. 젊은임금은 고개를 숙여 애언을 해본다. 박원정은 눈을 불아려 우겨댄다. 임금은 중흥공신들의 말을 덧뜨릴 수가 없었다. 난처에서 용상위에서 손끝만 비볐다. 잠깐 생각할 여유를 갖게 하오. 임금은 살못 용상에서 일어났다. 잠깐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다. 용상에서 일어나는 임금의 뒤를 복미선을 든 내시가 호의에 따랐다. 임금은 용상 옆으로 난 계단에 내려 전각 뒷문에서 옥모를 타고 안에 신비가 있는 내전으로 들었다. 신비의 나이는 스무 살밖에 아니 됐다. 그러나 총명 영리하고 신덕이 있었다. 그는 벼랑간 일어난 반정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철퇴에 맞아 돌아가고 고모인 연산비가 평민으로 내려 쫓기는 참변을 당했다. 두겹 세겹 기막힌 슬픔 속이연만 남편 진성대군이 대위에 오르게 되니 겹겹이 쌓인 슬픔 속에서도 남편의 일이 더 크고 소중했다. 여자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다. 친정 곁으로의 모든 참변을 억누르고 남편의 장례를 위하기로 결심했다. 하루쯤 입었던 아버지의 북상을 벗어버리고 남편을 모시고 대걸로 들었던 것이다. 거상옷과 나무 비녀를 뽑아버리고 화복으로 갈아입을 때 신비는 눈에서 방울방울 더운 눈물이 옥깃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 신수근이 연산에 충신으로 철퇴맞아 돌아간 것도 불쌍하고 가여운데 그분의 딸자식으로 태어나서 3년 상복을 입지 못하는 것도 한사 중에 한사였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닦고 슬픔을 진정하고 태연이 남편을 모셔 대걸로 들어갔다. 남편이 제왕이 되는 큰일에 사위스럽게 슬픔을 가져서는 안이 될 것을 잘하는 때문이다. 신비는 남편을 모셔 대걸에 든 뒤에 처음으로 임금이 되어 모든 의식과 절차에 바쁜 왕을 도왔다. 남편인 왕이 바쁜 것은 곧 왕비 자신이 바쁜 것이다. 신비는 남편인 왕이 처음으로 당하는 모든 일에 채통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분별을 했다. 대걸에 들어온 지 육칠일밖에 안이 된 때 일이었다. 공신들은 아침에 벼랑간 왕에게 정전에 친화하시기를 청했다. 신하들이 나라의 국정을 아래려는 것이거니 하고 신비는 무심코 외전으로 납치는 왕의 시중을 들여드렸다. 얼마 만에 왕은 내전으로 들렀다. 왕의 용안이 이상했다. 외전으로 납칠 때는 용안이 명랑했는데 지금 내전으로 돌아온 왕의 얼굴빛은 우울하고 참담했다. 얼굴빛만이 아니었다. 어깨가 내시처럼 축 처지고 풀기가 없었다. 웬일일까? 신비는 염려했다. 어디가 미령하시옵니까? 분을 따서 넌 듯한 왕비의 보드라운 흰 손길이 이마 위에 가볍게 닿아졌다. 아니? 왕의 대답 소리는 더욱 풀기가 없었다. 신비는 더욱 걱정스러웠다. 맑은 눈에는 근심이 서리였다. 무슨 걱정이 계시옵니까? 신비는 두 손으로 온돌 바닥을 짚어 왕의 용안을 살포시 우러르며 애틋하게 묻는다. 왕비의 상냥하고 다정한 태도를 바라보는 임금은 금창이 미어지는 듯 했다. 이 어진 아내를 어떻게 참아 버릴 수가 있는가? 왕의 구곡관장은 난도지를 치는 듯 아팠다. 왕비한테 자기의 아픈 가슴 속을 털어 말할 수도 없다. 왕의 얼굴이 더한층 어두워질 때였다. 벼랑간 뜰 밖에서 대전 내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천국 공신 평성 부원군 박원종 드시오. 내시의 아래는 목소리에 왕의 얼굴은 백지 짝 마냥 하얗게 질렸다. 신비도 깜짝 놀랐다. 아무리 임금을 주대한 중흥 공신이라 하나 당돌하게 내전에까지 통지없이 들어온다는 일은 전무한 노릇이었다. 왕과 왕비는 황망이 일어났다. 왕비는 협실로 몸을 피하고 왕은 대청 옥자에 앉았다. 그러자 또다시 내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국공신 장산부원군 성의안 되시오. 내시의 목소리는 또 계속된다. 청국공신 청천부원군 유순정 드시오. 협실에 있는 왕비는 세 사람의 이름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례한 놈들이로구나. 신하놈들이 통지도 없이 감히 내전까지 들어오다니 아무리 청국공신이라 하나 이런 무례한 법이 있는가. 왕비는 주먹을 지며 바르르 떨었다. 이윽고 질자배기를 깨뜨리는 듯한 박언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전하 그래도 결단을 못하시겠습니까?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소신들이 감행하겠습니다. 신비는 하얀 길을 바짝 도두며 가는 눈썹을 걷어올려 정신을 모아들었다. 무엇을 결단하라는 소린가? 왕비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임금은 아무런 대답도 없다. 왕비는 무척 궁금했다. 왕비는 갑갑했다. 협실 장지 앞으로 걸어 빠끔히 장지문을 밀었다. 대청마르의 모습이 환하게 비쳤다. 왕의 용안이 보인다. 얼굴은 백지장 보다도 더 희게 보였다. 크나큰 범민 속에 빠져 계신 것이 분명했다. 전하 전하께서 말씀을 아니 내리신다면 소신들은 물러가지 않겠사옵니다. 어서 분부를 내려주십시오. 이번엔 박원종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왕비가 문틈으로 살펴보니 문간으로 중흥공신이 된 성의안이 허리를 굽혀 아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늙은 재상 유순정이 어전에 엎드려 아랜다. 외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사옵니다마는 이 일은 저희들 몇 사람의 뜻이 아니옵니다. 조정 전체의 공론이었고 반정을 일으킨 모든 장군들의 한결같은 뜻이옵니다. 만일 신비를 내치지 아니하신다면 나라에는 또다시 큰 사태가 벌어질 것이옵니다. 신비는 비로소 자기를 지적해 말하는 것임을 알았다. 자기를 왕후의 자리에서 내치라고 하는 소리다. 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비의 온 전신은 마비가 되는 듯했다. 당장 고꾸라질 것만 같았다. 신비는 바짝 정신을 모으고 문설주를 붙들었다. 슬픔이 왈칵 복받쳐오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저자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전함께 순절해 죽은 사람의 딸이라 하여 나를 내쫓으라 하는구나. 내가 혹시 앞날에 저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을까 해서 나를 먼저 왕후의 자리에서 내치라 하는구나. 이리에서 저자들은 주상전하를 협박하는 것이고 전하께서는 대답을 내리지 아니 하시는 것이로구나. 신비는 총명 영리 했다. 반정난리가 벼랑간 일어나 아버지 신수근이 연산을 위해 순절을 했다는 기막힌 비보를 듣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왕전하러 무신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신비는 혹시나 불길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신비는 맥이 탁 풀렸다. 이내 자리에 기운 없이 푹 주저앉아 버렸다. 젊고 진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흘렀다. 이별 까닭없는 생이별을 하지 아니하면 안이 되게 되었다. 정진 내외가 이별하기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천명을 어찌하지 못해 죽어 이별하기도 어려운 노릇인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참아 생이별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형편으로 보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자기의 남편을 임금의 자리에 앉혔다 해서 저자들의 기세는 하늘도 파총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저자들의 화염 같은 기세를 막아낼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다. 누가 있어 서록 저자들을 대항한 대자 도리어 전하의 몸만 위태로울 것이다. 신비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또다시 대청에서는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들려온다. 전하 신비를 밤 안으로 내보내십시오. 만약 전하께서 말씀을 안이 들으신다면 저희 콩신들이 신비를 내보내겠습니다.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전하 이 밤 안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우락부락한 박원종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바로 곧 역적이 임금을 위협하는 최후의 태도다. 신비는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눈물을 거두고 가만히 협실에서 일어났다. 몸을 매만지고 침착하게 정침으로 돌아갔다. 첫째로 남편인 왕전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기가 싫었다. 둘째로 모처럼 왕위에 오른 남편의 자리를 자기 한몸으로 인해 위태롭게 해서는 안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셋째로 저것들 반정 공신들과 대항하여 대거리를 한다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천금같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저자들은 활과 창과 활과 군사를 가진 자들이다. 어디로 보나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 생각했다. 정침으로 돌아온 왕비는 내인방을 향하여 나직하게 불렀다. 이리 오노라. 늙은 상궁이 정침으로 나타나 왕비 옆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부르셨사옵니까? 정각에 나가서 전하께 급히 아랠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듭시라 아래여라. 신비는 침착하게 내인을 지휘했다. 늙은 상궁은 명을 받들어 정각으로 나갔다. 상감마마께 아래오. 곤존마마께 없어 잠깐 듭시라 정가리게 쉬옵니다. 얼빠진 사람 마냥 기운이 떨어져 교위에 앉았던 중종은 궁신들의 위협을 잠시라도 피하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정침으로 옥보를 옮긴다. 박원정 성의안 유순정 궁신들은 감히 손으로 임금을 막지는 못하나 위압하는 눈초리로 임금의 동정을 감시하며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비가 무슨 일 때문에 왕을 청하는가 하고 왕이 들어가는 정침편을 응시하고 있다. 전하는 문을 닫고 정침으로 기운 없이 들어섰다. 신비는 왕의 용안을 바라보자 얼굴에 가득 상냥한 빛을 띄어 왕을 맞았다. 황공무지 하오나 소비 아렐 말씀이 싸웁니다. 잠깐 기담아 듣자오니 공신들이 소비를 궁중에서 내보내라 하는 모양이었는데 전학해서는 상지하실 것이 아니라 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비의 말을 듣는 중정은 뜻밖이었다. 허락을 해주더니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니 허락해 주시면 어찌하실 터이오니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못 이기는 채 허락을 해 주십시오. 요조 숙녀인 신비였다. 모든 슬픔과 모든 격정을 스스로 누르며 얼굴빛 하나 변치 않은 채 안상하고 품위있게 아랜다. 그것이 말이 되오? 하고 임금은 배뜻이 대답한다. 전하 그들의 인정도 그러할 것이옵니다. 소비는 소비의 아비가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은 일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다고 소비의 아비는 결단코 전하의 역적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소비의 아비는 전조의 영의정이옵니다. 아무리 사이가 왕위에 오르고 딸이 왕비가 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사로운 영화와 행복과 이로써 대의명분을 바꿀 수 없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죽은 것 뿐이옵니다. 그러하나 저들 공신의 형편으로 생각해본다면 소비를 꺼려할 것은 당연한 인정이옵니다. 그 애비를 죽이고 그 딸을 왕비로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왕비는 잠깐 임금의 얼굴을 더듬었다. 임금의 얼굴빛은 여전히 참담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다. 전하 소비를 내보내 주십시오. 아비는 춘추 대의에 살고 소비는 비명행사를 면해 전하를 사모하며 살고 전하 께서는 아무 탈없이 제왕의 행복을 내내 누리시고 이것이 옳은 일이 옵니다. 소비로 본다면 세 가지 유익한 일이 옵니다. 전하 소비를 내보내주 없어서 소비는 밖에 있사와 전하를 도와드리 오리다. 신비는 행여나 임금이 마음을 상할까 하여 경우를 따져 분석하면서 안상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차근차근 아랜다. 중정은 아무 말이 없다. 전하 그렇게 해주 없어서 신비는 어린이들 달래듯 한다.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였다. 신비의 눈에는 그가 임금으로 보이지 아니했다. 한 사람의 사랑하는 옛날의 지하비로 보였다. 신비는 부드러운 손을 들어 살며 살며 남편의 무릎을 흔들었다. 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허락해버리라는 뜻이다. 나도 사람이지. 어떻게 가진 고생을 다 시키던 조강지처인 당신을 차마 오늘 내쫓는단 말이오. 임금은 또다시 고개를 수그린다. 전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말 한마디면 단박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복 군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직 전하보다도 더 무서운 권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 없어 소비의 몸을 아끼신다면 소비를 저들의 희망대로 오늘 밤 안으로 궁 밖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잘못하우면 전하의 신상도 위태롭습니다. 신비의 목소리는 더 한층 낮게 소근댔다. 그러나 신비도 여자였다. 말을 마치자 그 해사하고 어그러그러한 눈에는 맑은 눈물이 글썽글썽 쾌었다. 맑고 맑은 추파에 맥맥히 슬픈 눈물을 머금은 신비의 얼굴은 백모란 화판이 이슬을 머금은 얼굴이었다. 보다도 보살같이 어진 얼굴이었다. 성수가 눈에 어린 성녀의 자태였다. 젊은 임금은 미칠 것 같았다. 차마 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내버리나 하고 생각해 본다. 금창이 미워지는 듯하다. 꼬여지는 듯 오장육부가 아프다 못해 쓰렸다. 임금은 왈칵 신비의 가는 허리를 껴안았다. 얼굴을 숙여 눈물어린 화사한 백모란 뺨에 뺨을 비볐다. 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눈물과 눈물 속에 두 남녀는 맹맹히 바라본다. 젊은 왕과 젊은 왕비의 애는 난도지를 치는 듯 꿈틀거리고 뒤틀렸다. 마지막 끊어지는 단장의 절벽이었다. 신비는 전하께 안긴 채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또다시 속삭인다. 너희들의 뜻대로 오늘 밤 안으로 내보내 주마 이렇게 허락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아니하시면 소비의 목숨이나 전하의 생명은 다 함께 위태롭습니다. 벼랑간 임금의 떨리는 입술이 신비의 입술이로 격하게 닿아진다. 신비는 임금의 입술을 피하지 않고 받았다. 뜨거운 입술이었다. 마지막 다하지는 결별의 입술이었다. 뜨거운 포옹이 선풍처럼 지나간 뒤에 신비는 고요히 전하의 옥제를 밀었다. 전하 저것들의 날카롭고 독한 눈초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노려보고 있사옵니다. 어서 나가시어 저것들의 살기 띈 독한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시옵소서. 임금은 목숨을 보호하라는 신비의 말에 비로소 더 대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신비의 몸에서 떨어진 왕은 방문을 열고 정각 대청으로 나가 다시 교위에 펄썩 주저앉는다. 박원종의 부리부리한 성난눈과 성의안의 새치로만 눈초리가 다시 왕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경들의 뜻대로 신비를 폐위시키게 하오. 기운 없는 중종의 목소리가 마지막 떨어지고 말았다. 이리와 승량이 때 같은 불황무식한 무리들이었다. 금방 입이 벙글벙글 벌어진다. 영명하신 성단 이시옵니다. 이 자리에서 승지와 사관들을 부르시어 폐비 전교를 내려주옵소서. 승량이보다 더한 무리들이었다. 임금이 다시 딴 말이 있을까 보아 당장의 사신과 승지들이 보는 데서 폐비 전교를 공포하라는 것이다. 정원과 춘추간에 나아가 승지와 사관들을 들라해라. 임금은 기운 없이 뜰에 섰는 내시에게 영을 내렸다. 이윽고 승지와 사신이 굳궁에 엎드렸다. 왕후 신씨를 폐위 시킨다고 전교를 쓰라. 승지와 사신들의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한다. 무슨 죄로 폐위를 하신다고 쓰오리까 그대로 폐위를 한다고 쓰라. 승지는 붓방아를 찍는다. 사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기란 백년 뒤까지 전하는 것이옵니다. 막중한 국모를 폐위 시키신다면 죄상을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무슨 죄오리까 그저 그렇게 폐위한다고 쓰라. 임금은 괴로웠다. 사관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그저 그렇게 어떻게 쓰옵니까. 대의 명분을 들어 죄상을 밝혀주옵소서. 임금은 양심이 괴로워 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박원정이 통방울 같은 눈을 화경처럼 떠서 승지와 사관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른다. 요망한 젊은 신하들이 국가의 중대한 이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왕상의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짓거리는가. 위에서 분부가 계시다면 신하로서는 받들뿐이지 무슨 잔소리들이 요란한가. 박원정의 호통소리에 승지와 사관들은 꼼짝도 못하고 붓을 들었다. 병인년 9월 9일 왕비 신실을 패한다. 승지는 이렇게 쓰고 떨리는 음성으로 읽어본다. 병인년 9월 9일 신실을 패하여 본재로 내보낸다. 이렇게 쓰라. 박원정은 임금을 제쳐놓고 이렇게 불렀다. 박원정은 왕비 두 자를 쏙 뽑아버렸다. 신비를 왕비로 인정치 않는다는 뜻이다. 승지와 사관은 박원정이 부르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마음씨가 고운 여자라 하나 신비도 사람이었다. 더구나 나이 어린 20세 여자였다. 남편인 전하를 억지로 나가게 해 자기를 내쫓을 것을 궁신들한테 선포하라고 말은 해놓고도 전하를 내보낸 뒤에 창문을 살며 열고 대청 광경을 바라본다. 승지와 사신들이 들어와 재상이 무어냐고 우겨댈 때 그래도 마음이 약간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박원정 등의 강박으로 승지는 하는 수 없이 병인년 9월 9일 신시를 패하여 본재로 내보낸다. 이렇게 쓰고 읽어볼 때 방 안에 있는 신비의 눈에는 옥수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옆에 모시였던 상궁도 소리를 죽여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는 또다시 박원정의 뚝배기 깨뜨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제부터는 국가의 추석 지신들의 마음이 편안하옵니다. 나라 이리 반석 위에 올려놓은 듯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물러나 빈청에서 뒷일을 저리하게 싸웁니다. 호랑이 같은 공신의 무리들은 임금이 정교를 내린 뒤에도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여 대신들의 처소인 빈청에 앉았다가 왕비가 대거를 나가는 꼴을 목도한 뒤에야 헤어질 작정이다. 이날 저녁때 내전 뜰앞에는 초라한 보교 한채가 놓여졌다. 금은 주옥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연이 아니라 평민이 타는 초라한 가마였다. 가마 중에도 꽃가마인 사인교가 아니라 겨우 두 사람이 마주드는 보교였다. 이제는 국모인 왕비가 아니라 쫓겨나가는 일개 서민인 신시가 되고 보니 연이나 덩은 탈 수 없는 것이다. 궁신들의 신복 내시는 어서 신비가 나오기를 재촉한다. 날이 저무 옵니다. 어서 납시도록 하옵시오. 내전 방 안에서는 신비가 옷을 갈아입는다. 왕비의 옷인 봉항을 수놓은 활옷을 벗어버렸다. 찬란한 금비녀를 뽑고 은비녀로 바꾸어 꽂았다. 연두빛 깃과 동에 자줏빛 삼회장을 단 저고리를 벗고 하얀 소복을 입었다. 남치마를 벗고 흰치마를 둘렀다. 폐서인이 되는 죄인의 몸이라 화려한 왕비 복장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야 내가 아버지의 순절하신 거상을 다시 입는구나. 삼년이 아니라 한평생 정성껏 입으리라. 신비는 옷을 입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꽃같은 나이 갓 스물 열세 살 때 정승의 딸로 진성대군인 지금의 상감한테로 시집을 왔을 때 자기의 팔자가 이쯤 되어 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노릇이다. 옷을 다 바꾸어 입은 신비의 눈에는 또다시 열분 한개가 서리어 두 서너 방울 눈물이 옥서풀 적시였다. 마음으로는 목을 놓아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심경이었으나 심덕이 있고 교양이 높은 신비였다. 혹시나 떠나는 마당에 남편인 전하의 마음을 상심시킬까 보아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두어방을 눈물을 떨어뜨린 채 얼른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꾹꾹 눌러 눈물 흔적을 씻는다. 마마 어서 나오십시오. 무정한 내시의 독촉은 또 한 번 떨어진다. 그래도 습관이 되어 마마라고 불렀다. 신비는 호젓하게 방문을 열었다. 시비 한 명이 겨우 뒤를 따랐다. 대전 마마께 마지막 배웁국 하겠다. 신비는 가만한 소리로 속삭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다. 신년은 비의 명을 받들어 대전으로 들었다. 중종은 폐비 정교를 내린 뒤에 차마 다시 애틋한 아내의 정상을 볼 수가 없었다. 대에 볼 면목도 없었다. 슬메 기운 없이 자기의 처서인 대전으로 들었던 것이다. 젊은 전아는 혼자서 울었는지 눈이 퉁 부어 있었다. 아직도 순진한 열아홉 살 된 소년이었다. 중전마마 깨없어 하직을 고하시나이다. 시녀의 정가를 들은 젊은 임금의 구곡간장은 또다시 녹아내렸다. 젊은 전아는 허탈한 듯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설주를 붙들고 내전 북도로 나섰다. 마치 죽어나가는 아내를 연결하러 나가는 심정이었다. 시녀가 비틀거리는 전아를 얼린 부의 괴묻이었다. 무얼 타고 가느냐 보교가 들어왔사옵니다. 보교? 왜 여는 안 태운다더냐 시녀는 신비의 신복 이었다. 그것들이 그런 채통을 안다면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들어 억지로 나가시게 하겠습니까? 시녀는 전아를 부액한 채 흐느꼈다. 전아는 나이 어린 산 송장이었다. 비틀비틀 내전 정각에 당도했다. 신비는 하얀 소복을 입고 전아께 하직을 구하려 하여 성화같이 재촉하는 내시의 말을 귓전으로 듣고 오똑이 서있었다. 젊은 전아의 눈 안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소복 입은 신비의 모습은 더 한층 초연하도록 아름다웠다. 하얀 눈 속에 백매와 한 송이가 맑은 품위를 뿜는 듯도 했다. 젊은 전아는 부풀어오르는 정을 억누르기가 참으로 난감했다. 통곡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었다. 젊은 전아는 복발하는 심정을 억지로 진정했다. 저편에서는 마주 남편인 전아를 바라보는 왕비 이제는 마지막 갈리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창자가 제릿제릿 비틀어지면서 코뿌리가 시끈하고 옥수같은 눈물이 펑펑 흘러 눈같이 흰 소복 앞자락으로 떨어진다. 맥맥히 바라보는 젊은 내외였던 한 쌍의 두 얼굴은 서로서로 눈으로 소리 없는 초원을 피 마르도록 부르는 장면이다. 이윽고 신비는 복발하는 슬픔을 억지로 진정했다. 소비는 지금 나가옵니다. 네네 만수무강하옵소서 젊은 전아는 무어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저 서러웃기만 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 신비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다. 호랑이 같은 박원정 성희안 등 공신의 얼굴이 어디서 이곳을 성난 눈으로 흘겨보는 듯하다. 신비는 하직 인사를 구하고 초연히 대떨로 내려선다. 전아는 신비를 껴나보지도 못한다. 통곡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보는 것 같다. 중정은 그 형님 연산마냥 용감하게 모든 체명과 허식인 껍데기 탈박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닥쳐버리지 못한다. 반항하지 못한다. 가서 잘 있소. 바보 모양 한마디를 겨우 했다. 젊은 임금은 맥이 탁 풀리면서 아득 형기를 느꼈다. 마루 위에서 기둥을 붙든 채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다. 뜰로 내려선 왕비는 또 한 번 젊은 전아를 돌아보고 보교 속으로 이내 몸을 감추어버렸다. 보교는 번쩍 들려졌다. 보교 안에서는 비로소 왕비의 느껴오는 철읍소리가 새어나왔다. 보교는 마침내 권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 신수군과 삼촌들이 모두 다 참혹하게 박원정의 손에 죽었으니 왕비의 친정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사기에는 본재로 내보낸다 했으나 친정집은 기둥뿌리까지 반정공신들한테 뽑혀버린 것이다. 왕비를 태운 보교는 역시 박원정 일당들의 지시에 의해 나라의 부마인 하성이 정연조의 집 사랑채 한모퉁이를 빌어있게 했다가 다시 시저전 죽동궁으로 올마있게 했다. 부기영화가 한마당 꿈이라는 것은 신시 왕비에 대한 말이었다. 신시는 왕비가 된지 겨우 열흘도 못돼서 까닭없이 태서인이 되어 친정도 없는 후뚝한 몸으로 아들과 딸 하나 낳아보지도 못한 채 오직 한 사람의 젊은 전화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한마는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었다. 이것이 중종이 벼랑간 삼천리 강산의 임금이란 칭호를 받게 된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를 생판으로 잃어 마음속 깊이 상은을 받은 불행의 시초였다. 궁신들은 의 좋은 남의 내외를 강제로 갈라놓은 뒤에 자기들의 사람을 더 한층 굳게 하려 하여 자기네끼리 회의를 열었다. 말할 것도 없이 반정원은 박원정이 주제가 되어 박원정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뜻대로 신수군의 딸을 궁중에서 내쫓아 보냈으니 다음엔 우리의 의중의 인물로 왕비를 봉해야 할 텐데 우리 공신들 중에 누가 딸이 있는가 박원정은 박원정은 미소를 띠며 자중을 돌아본다. 궁신들 속에서 딸을 왕비로 바친다면 궁신들 전체의 권세와 지인은 더 한 번 굳어지는 것이지만 직접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는 사람은 한평생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음을 턱 놓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판국이었다. 딸을 둔 궁신들의 얼굴은 찬란한 꿈을 꾸며 눈이 번쩍거린다. 모두들 왕비의 자리를 탐내서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이었다. 누가 딸이 있는가 박원정은 얼굴에 가득 미소를 풍기며 더 한 번 외워본다. 모두들 좋기는 하면서 얼른 내가 딸이 있어 하고 대답을 못한다. 성대감 따님이 계시오? 박원정은 영의정 성의안에게 묻는다. 대감 내가 손녀가 하나 있소마는 겨우 두 살밖에 아니 된 돌쟁이오. 참으로 복도 없소. 만자는 까르르 웃는다. 그럼 우이정은 우이정은 어떠하시오? 혹시 따님이 있소? 있기야 있지만은 분한 일이오. 작년에 막내 딸을 마저 치워버렸소.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늦게 시집을 보낼 것을 그랬소. 참으로 분하기 짝이 없소. 이번엔 우이정 유순정이 대답한다. 웃음소리가 일제히 일어난다. 대감 내가 딸이 있소. 나이 꼭 열아홉 살인데 젊요하오. 그러나 지체가 모자라서 아니 되겠소. 첩의 딸이오. 큰소리로 지른다. 모두들 바라보니 반정공신의 한 사람인 홍경주였다. 지체가 모자라다니 대감 지체가 호반이라서 약간 어떨까 하오마는 반정공신이면 양반이지 별수가 있소. 절묘하다면 한 번 간택에 넣어봅시다. 공신들 중에 한 사람이 창의자락을 해치면서 홍경주의 앞으로 다가앉는다. 내 지체가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의 지체가 약간 떨어진다는 말씀이오. 내 딸이 소실의 소생이라 다리가 좀 짧다는 소리요. 홍경주는 호반에 성격다없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 박원정은 후궁이란 한마디에 힘을 주어 쾌하게 말한다. 박원정의 말에 홍경주의 입은 딱 벌어진다. 우리 공신들의 딸을 후궁으로 두려보내도 좋습니까? 실은 후궁이 더 요긴한 자리일세. 우리들 공신이 정실몸에 딸이 없다면 작은 집 소생이라도 관계치 않으니 삼천궁녀 후궁 속으로 딸들을 쑥쑥 들여보내기로 하세. 좋은 말씀입니다. 대감의 큰 배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신들은 입이 제가끔 벌어지며 모디들 박원정의 말에 손뼉을 치며 찬동한다. 그렇다면 나도 작은 집의 몸에서 나온 열일곱 살 된 딸이 있소. 내가 내 딸 칭찬하기는 무엇하오마는 얼굴도 묘할 뿐 아니라 짐선 방적에 막힐 것이 없소. 대감 나도 딸이 있소. 올해 열아홉 살이요. 바로 의주집 태생이요. 남남북류의 틀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한지 참으로 지머나간의 태가 있소. 대감이 먼저 한 번 선을 보시겠소. 그렇다면 나도 딸이 있소. 진주집 딸인데 내가 진주 부사로 갔을 때 낳은 것이요. 올해 열다섯 살인데 남강의 푸른물 전기를 받아 난 것이 되어 그러한지 참으로 춘산 아미와 단순 호치가 군항의 괴물 받을만 하오. 내 딸도 한몫 후궁 속에 끼워주시오. 대감 그렇다면 소인의 딸도 후궁으로 한몫 넣어주시오. 소인의 딸은 바로 전주집 태생이오. 소인이 전주 판관으로 있을 때 전주 기생을 작첩하여 낳은 딸이오. 소인의 딸이 제 어미를 닮아 봄바람에 한들거리는 푸른 버들 전마 사격으로 간드러지게 코옥구 싹싹하오. 소인의 딸도 후궁으로 한몫 넣어주시오. 박원정이 홍경주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내자는 한마디에 모든 공신들은 나도 나도 하고 손을 들어 덤벼든다. 정실몸에 딸이 없어 부엉근은 되지 못할 망정 딸을 후궁으로라도 들여보내 임금의 첩장인이라도 되어 한평생을 호강하고 싶었다. 모두들 새뼈닥이 한 개를 가운데다 놓고 꼬리를 쳐 덤벼드는 개떼의 얼굴이었다. 이 꼴을 바라보는 박원정은 껄껄 웃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신들의 딸들은 모조리 왕비가 아니면 후궁으로 들여보내기로 결정합시다. 그런데 정말 신비를 대신할 왕비감이 없어 걱정이요. 박원정이 신비를 대신할 정비감이 없다고 괴탄하면서 좌중을 다시 돌아다 볼 때 그중 말석에 앉아있는 젊은 후반 유님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빙글빙글 웃고만 앉아있었다. 자네는 어째 아무 말도 없는가 젊은 놈이 어르신네들 말씀하시는데 어찌 감히 말참견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젊다고 말을 못하나 요새 사람이 아니로군 자네도 당당히 사등공신인데 왜 말을 못하나 아마도 딸이 없는 게지 박원정은 유님의 말하는 품이 나이는 젊지만 덕성스러워서 얼굴에 가득 웃음을 띄었다. 딸은 없습니다마는 누이는 하나 있습니다. 누이라도 관계치 않습니까? 이 사람 누이도 좋고 말고 자네 친누이가 있는가 몇 살인가 올해 열여섯 살입니다. 그러면 꼭 대연내 그려. 박원정은 무릎을 탁 친다. 모든 공신들은 부러워서 침을 꿀꺽 삼킨다. 자 그럼 유님의 누이루 신비 대신 정비를 삼으라고 위에 아래고 홍경주 이하 모든 공신의 소실의 딸들은 후궁을 삼으시라고 권합시다. 여러분 의향은 어떠하시오? 박원정은 다시 공신 일동을 둘러본다. 공신들은 모두 일제히 찬동을 했다. 이튿날 박원정 성의안은 대걸로 들어가 인근께 입시를 했다. 신씨를 내보내셨으니 빨리 처녀를 간택하시오. 왕비를 봉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강지철을 쫓아내라고 성화독촉을 하던 늙은 공신들이 이번에는 또다시 새 왕비를 모셔드리라고 졸라댄다. 임금은 왕비고 아내고 간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괴로웠다. 눈에는 신비의 아리따운 모습이 눈에 걸려 삼삼하다. 그저 신비가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아직 내 마음이 괴롭소. 왕비는 좀 더 두었다가 맞이하기로 합시다. 왕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거절했다. 허루라도 중궁의 자리가 비어 계시어서는 아니됩니다. 곧 간택을 하시도록 하옵시오. 공신들은 또다시 임금을 육박한다. 나라에는 후궁들이 있으니 나의 뒤를 받들 사람은 많소.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마오. 젊은 임금은 슬며 도피해버렸다. 박원정 성의하는 임금이 말하는 후궁 소리에 얼른 암시를 받았다. 강박해서 왕비를 삼으라 했다가 의가 좋지 않으면 탈이었다. 그러면 내년 봄을 기다려 왕비를 간택하옵소서. 두 궁신은 어전을 물러난 뒤에 자기 집으로 상궁 내인을 불렀다. 원래 내인이란 재상의 집을 출입할 수 없는 것이오. 재상이 내인을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벼락불덩이 같은 협격한 권세를 잡은 박원정 앞에는 국법도 소용없었다. 상궁 내인이 황망히 대령하자 박원정은 늙은 상궁한테 비밀한 지령을 내렸다. 공신의 딸 일곱명을 후궁으로 들여보낼 테니 내일 밤부터 차례로 대전 침소로 인도해 모시게 하라. 특별히 잘 거행하면 후한 상을 줄이라. 박원정의 엄한 분부에 늙은 상궁은 허리를 안이 굽힐 수 없었다. 대감의 분부대로 거행 하울이다. 공신 박원정의 비밀한 계획을 받아 공신의 딸 일곱명은 하나씩 둘씩 대걸한 후궁 속으로 들어갔다. 임금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박원정은 이 일곱 후궁들 속에 자기의 먼 천일가의 딸 하나를 양녀로 하여 끼어들여보낼 것을 잊지 아니했다. 이것은 박원정이 궁중 지밀 속에 자기의 신복인 여자를 들여보내 앞으로의 건세를 더욱 농락하고 비밀을 정탐하기 위해 쇠기를 지른 것이었다. 아무리 자기와 한편인 공신들의 딸들이 궁중으로 들어가 왕비가 되고 후궁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딸이 직접 왕비나 후궁이 되는 것만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계의 염량 태세란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다른 궁신의 딸이 왕후가 되고 후궁이 되어 임금의 총행을 한몸에 차지하는 날 권력과 세도는 왕비의 아버지나 후궁의 애비한테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박원정은 불행히 딸이 없었다. 미리 이것을 생각하고 먼천 일가의 딸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넌듯이 후궁 속으로 들여보냈다. 박원정은 일가 집다를 자기의 없는 딸 대신 후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쫓아낸 신비보다도 얼굴과 재주가 뛰어나도록 고운 여자를 골랐다. 나이도 지밀로 들어가 왕과 접근하기만 하면 단박에 아들이나 딸을 낳을 만한 인근과 걸맞는 이십대의 풍윤한 육체미를 가진 여자를 골랐다. 신비를 궁 밖으로 내보낸지도 두어달이 넘었다. 궁신들이 새왕비를 간택해 왕후를 봉하옵시오 하고 강박해 졸라댄지도 거의 한달이 되었을 때였다. 전화는 아직 왕비를 맞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였으나 한창 나이의 젊은 왕이었다. 글을 읽다가도 문득 신비의 생각이 간절했다. 밥을 먹다가도 가슴속에서 무엇이 뭉클하고 떨어지면서 신비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더구나 귀뜨라미 구슬 피우는 길고 긴 밤과 서리찬 겨울하늘 기러기 소리 처절할 때 전화의 구족한 마음은 더 한층 쓸쓸했다. 20대 젊은이는 환경이 평탄해도 회의와 동경과 구독 속에 헤매는 시절이다. 임금이 된 대가로 허무하게 아내를 잃어버린 20대 임금은 허탈한 마음을 주체할 길 없는 채 그날을 흘려보냈다. 오늘도 젊은 전화는 경연에서 온종일 글을 읽고 있다가 등촉에 불이 켜졌을 때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내전 침실로 힘없이 들었다. 저녁 수라상을 대하려는 때문이었다. 일찍이 아내의 신비가 있을 때는 활악하던 침전이었다. 봄바람이 훈훈이 돌던 침실이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만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뒤에 젊은 아내였던 신비와 함께 이 나라를 밝은 정치로 다스려보자고 희망의 벅찬 가슴을 부풀어 올리며 다정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했던 이 방 이었다. 신비가 없어진 주인 잃은 이 방에는 소스란 찬바람이 들었다. 구중근걸 호화로운 것이 아무리 겨울이라 한들 온돌이 차가울 이어 있으랴마는 짝을 잃은 봉황이불엔 성에가 서려 을신연스럽고 함께 뵈던 원앙수백에 먼지만이 자욱했다. 신비를 생이별한 뒤에 가을밤과 겨울밤은 전하에게 있어서 너무나 길고 길었다. 신비를 꿈에라도 한번 만나려 하여 잠을 청했으나 온몸이 스멀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니 꿈이 꾸어질 리가 없었다. 옥등잔 불을 도두어보기도 하고 소매로 후리쳐보기도 했으나 잠은 영영 오지 않았다. 전하는 날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잠속에 들곤 했다. 석양이 꺼진 뒤 밤만 되면 전하는 괴로웠다. 이 긴 밤을 또 어찌 보내리 전하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마음속으로 웅얼거려 한숨을 내뿜었다. 오늘도 전하는 다가오는 밤을 시름하며 저녁 수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장지문이 스르르 열리며 늙은 제조상궁이 나타나자 무슬이는 수라상을 받들어 들어오고 그 뒤에는 조그마한 연협소반의 반주상을 받든 한 사람의 미희가 뒤를 따라 들어왔다. 기회한 휴냥이 사각사각 끄는 비단 치맛자락에서 우련히 일어나 전하의 코를 스쳤다. 좋은 훈양이었다. 여태껏 맡아보지 못하던 상쾌한 내음이었다. 전하는 얼굴을 번쩍 들어 연협소반을 든 미희를 바라보았다. 눈이 환했다. 달이 떠오는 것이었다. 노란 회장 저거리에 남슬한 치마를 입었다. 무수리가 수라상을 전하 앞에 반드시 놓고 뒷걸음질을 쳐 물러나간 뒤 늙은 상궁은 팔을 짚고 미소를 띄워 아랜다. 오늘은 젊은 대인 한 명으로 수라상을 거행케 하였나이다. 늙은 저희들보다 나을 게 하나이다. 상궁은 말씀을 아래자 고요히 물러난다. 방안에는 젊은 왕과 젊은 여인뿐이었다. 미인은 수류로 수라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슬한 치맛자락이 고읍게 주저앉으며 아랫한 훈양이 더 한 번 전하의 코를 엄습했다. 싫지 않은 냄새다. 전하는 또 한 번 젊은 내인을 바라보았다. 어그러그란 눈이 윤을 흘리며 살포시 전하의 용안으로 달렸다. 눈과 눈이 마주치자 두 편은 제각기 황홀함을 느꼈다. 미희는 이내 황망이 눈을 떨어뜨렸다. 전하는 더 한 번 싫지 않았다. 몇 달째 고족한 마음이 얼음 녹듯 풀리는 듯 했다. 전하 반주를 올리오리까 이윽고 미희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전하는 신비가 나간 뒤에 비로소 두어잔 술을 기울여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미인이 따라올리는 술은 아직도 바다 마신 적이 없었다. 전하의 생각이 약간 후탕해졌다. 미인을 앞에 앉히고 술 한 잔을 마시는 맛도 좋으려니 이런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어디 한 잔 따라 보아라. 미희는 금잔에 가득 천일주를 따라 불수같은 부드러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다. 전하는 미희의 손에서 술을 받아 마시기란 난생 처음이었다. 한 손을 느리어 금 술잔을 받는 왕의 눈은 술잔보다도 포근할 듯한 여인의 흰 손으로 눈이 흘렀다. 전하는 이스키 여인의 잔을 받든 흰 손을 바라본다. 북극같이 갸름한 손끝이 혈색이 좋아 손톱 밑으로 불그레 고았다. 이것이 미로구나 임금은 생각해보았다. 여태껏 대골에 들어와서 글만 읽었지 이러한 아름다움은 대해본 일이 없고 느껴본 적도 없었다. 조강의 아내인 신비의 손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다. 전하는 미희가 받들어 올리는 술잔을 들어 입술에 대었다. 술이 입안으로 순하게 스르르 흘러들었다. 신비가 나간 뒤에 늙은 상궁한테 술을 가져오라 해 상궁의 손으로 따라올리던 그 술맛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 술맛 참 좋구나. 이것이 무슨 술이라 하더냐. 전하는 미희한테 말을 붙이고 싶었다. 천일주라 하옵니다. 미희는 눈을 내리깔아 곱게 대답했다. 한잔 더 마실까? 아니 되십니다. 취하십니다. 미희는 벌써 전화를 위했다. 전화는 미희가 시키는 대로 밥을 들었다. 밥맛도 구미가 더 당기는 것 같았다. 임금은 오래간만에 술아를 맛있게 들었다. 상을 물린 뒤에 전화가 정각 대청을 거닐려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미희는 술아상 자리를 정리하고 훔치다가 일어나는 전화의 거동을 배웁자 잽싸게 전화 앞으로 달려 전화의 곁을 부액해 올렸다. 풀솜같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처녀의 손길이 호젓한 심사를 가졌던 젊은 전화의 겨드랑이에 쾌감을 주었다. 영리한 여인이구나. 전화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부액을 받았다. 미희가 지척에서 왕의 겨드랑이를 깨워올리니 미희의 몸에서 우러나는 향우는 아까보다도 더 한층 전화의 코를 강렬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 전화는 벼랑간 전각에 봄이 온 것을 느꼈다. 왜 이런 즐거움이 궁 안에 있는 것을 진작 몰랐던가. 전화는 마음속으로 웅얼거리며 전각을 거닐었다. 이제는 신비 생각도 나지 아니 했다. 눈에 걸리는 것은 신비보다도 반주를 따라올리고 부액을 해받쳤던 달과 같이 화난 그 미인이었다. 너는 어느 초소의 내인이냐. 부액을 떼고 다시 온돌로 들어가는 미희를 향해 전화가 물었다. 오늘부터 대전을 지키라 제조 상궁이 분별을 했사옵니다. 미희는 고개를 다소고 숙인 채 고읍게 대답했다. 전화의 귀에는 깨꼬리의 노래소리보다도 더 고읍게 들렸다. 만족한 웃음이 전화의 입가에 돌았다. 미희는 말씀을 울리고 온돌로 들어가자 방을 정하게 치우고 용상에 전화의 금침을 조용히 깔았다. 얼마를 거닐던 왕은 한기를 느꼈다. 온돌로 들어서니 원앙 금침이 불빛 아래 화려하게 깔려졌다. 어젯밤까지도 성애가 선듯했던 이불 자락인데 오늘 이 밤에 달같은 미희가 금침 자락을 펼치고 보니 방 안에는 다시 봄빛이 온 듯 했다. 서글자막 by ENS